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약물을 동원해서라도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질환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조금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혈압으로는 더 이상 그게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혈압이라도 높인건데 약물을 동원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방해해가면서까지 혈압수치 이것만 정상적인 수치로 만들면 이게 만사형통이냐는 거죠. 안심해도 되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뇌졸증이나 심장마비가 예방됐는가. 옛날에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혈압약을 처방하기 시작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고혈압이나 뇌졸증은 출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활동이 이제 화학적으로 방해를 받다 보니까 신장기능이 망가지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늘어가고 또 이제 관절염도 이제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환자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픈가 보다 하면서 눈치도 못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 중에는 심장마비가 있다 보니까 심각한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원인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 혈압부터 낮추는 접근을 하는 건데 원인과 상관없이 약물로 혈압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약물로 혈압만 낮추는 게 과연 지혜로운 치료 방법이냐. 이게 관리가 되느냐, 치료냐, 최선의 치료 방법, 접근 방법이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압약을 통해서 혈압을 내려놓으면 우리 몸에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압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뇌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뇌는 피를 보내달라고 혈관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통이 생겨요. 우리 두개골의 내부는 꽉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안에서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뇌종양처럼 뭔가 부피를 차지하면 압력으로 인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두통도 두통이지만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한 뇌는 단순하게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치매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통계가 그렇잖아요.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혈압약만 가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원시시대, 중세시대의 의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혈압이 높아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방치하고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혈압약 하나만 믿고 안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더 열심히 관리하시라는 뜻이에요. 약 하나만 믿고 있다가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겪으면서 고생만 하다가 험한 일을 당하지 말고 목숨 걸고 진짜 생활습관부터 바꾸라는 뜻입니다. 혈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증 수치고 다른 하나는 맥압입니다. 콜레스테롤보다는 염증이고 혈압보다는 맥압이라고요. 영상들 링크해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모든 통증이라고 하는 건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죠.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원인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이미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되고 있으면 혈관은 확장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혈압도 높이면서 우리 뇌에다가 혈압을 공급해주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우리 몸이 수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두통이랑 고혈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고혈압 환자분들께 심호흡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심호흡이 혈압을 어떻게 왜 떨어뜨리는지 그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집에 가정용 혈압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테스트해보세요. 혈압을 내가 쟀는데 높게 나왔다? 그럼 편안하게 앉거나 아니면 누운 상태에서 1분 이상, 2분 정도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면 돼요. 느린 호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혈압을 측정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기하면 이 영상 꼭 보세요.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내가 의사보다도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맡기지 마시라고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혈관을 오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지만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요. 이게 나의 불행이자 가족의 불행이 된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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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